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여러분들 아 진짜 오랜만이죠 언제 찍었나 언제 올라갔나 봤더니 10월 31일에 마지막 캐스트가 올라갔더라구요 수능이 11월 14일이었고 벌써 오늘이 11월 26일이네 지금 촬영하는게 11월 26일인데 한달이 훅 지나갔습니다 라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효자효녀 여러분들 전국에서 지금 뭐 굉장히 바쁘게 지금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노느라 바쁠 수도 있고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또 이제 예비 고3들도 지금 있잖아 그 고2 학생들 중에 효자들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끝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논술도 보고 뭐 이래저래 이제 또 원서 준비하고 뭐 굉장히 이제 수능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또 바쁘고 그런 시기일 것 같은데 아 일단 좀 인사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아 나도 요새 바쁘게 지내고 있거든 뭐 촬영하고 나도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어디 뭐 휴가도 안 갔어요 어디 놀러가고 이런 건 아니고 한 달 만에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나는 니네들 얼굴 못 보는데 얼굴 보여주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아 이게 매년 참 반복되는 건데 적응이 안 돼 약간 그 수능 지옥에 빠진 느낌 벌써 10년째 와 막 열심히 와 그래가지고 막 수능이다 수능 딱 끝났는데 또 수능이야 다음 수능 또 돌아와 도르마무 진짜 무한반복 와 그래도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내 일이니까 벌써 이제 내년 수능이 2026학년도 수능이에요 2026 숫자가 왜 이렇게 어색하지 참 매년 겪는 건데 아직은 2024년인데 이제 2026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되게 이상하다 참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드릴 말씀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 아직은 아직은 말하면 안 돼 우리 우리 팀에서도 실장님들도 제발 아직은 말하지 마세요 수포하지 마세요 이래서 이제 내년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고 또 내가 누구야 또 내가 이승호잖아 내가 또 이 기획력 하나는 내가 그래도 이 도쿄예술대학교 나온 사람이니까 뭔가 남들과 다른 것들을 기획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또 이 수능 이 사교육 수능 수학 이 판에서 뭔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항상 뭔가 변화를 그런 이끌어가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사람이니까 또 내년에는 엄청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지금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을 못하겠다 말하면 안 되지 말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조만간 나올 거예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도 있고 어 내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제 또 재밌게 한 해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효자회녀들 중에서 아 너무 잘 봤어요 수능 잘 봤어요 하면서 워낙 이제 내가 Q&A로 직접 답변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Q&A를 통해서 좋은 소식 들려준 효자회녀들도 많이 있고 뭐 수강평도 남겨주고 좋은 소식이 있는 효자회녀들도 있고 혹은 한 번 더 도전을 한 번 더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러면서 이제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문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고3들 중에서 혹은 또 수능을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찾아와 가지고 이제 막 물어보고 있긴 한데 아직 오픈은 안 했습니다 그냥 오늘 이제 기계공은 개강이 됐죠 이승효하면은 이제 기계공이잖아 기초개념공사니까 그냥 이 상승효과 커리 첫 번째 거 기초개념공사는 이제 뭐 전과목 다 개강이 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 차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빨리 끝내려고 나도 집에 가야지 여러분들도 아직은 뭐 이렇게 막 수능 막 달려가고 막 그럴 타이밍은 아니니까 그냥 우리 2024년 마무리 잘 하고 또 2025년부터 해서 2026 수능까지 혹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대학 가는데 그냥 궁금해서 또 이승효과 캐스터 올렸다니까 뭐 들어온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대학 간 사람들은 또 멋지게 대학 생활 하시고 이제 나는 얼굴 다시 볼일 없을 테니까 어쨌든 앞으로 또 1년이겠지 이제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그냥 화이팅하고 으쌰으쌰 하자 뭐 그 정도 얘기 그냥 할게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나중에 오늘은 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이제 이승효라는 사람이고 수학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끊임없이 계속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거든 뭐 내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그냥 뭐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뭐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내가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통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뭐 댓글 같은 것도 안 막아 놓고 막 이제 댓글 이렇게 쭉 올라오고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막 댓글도 달아주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사하는 거지 나란 사람이 왔어 또 뭐 작년까지 계속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좀 이제 재충전을 시간을 갖고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상견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또 인연이 될 수도 있겠지 자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만간에 내가 또 이제 이제 짜잔 하면서 이제 막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왔어 더 강력했어 아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지 아 그만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